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여기는 그 표선면 신천리라는 곳에 신천목장이거든 신천목장 어릴 때 여기서 저 우리 소풍와서 보물찾기 많이 했거든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목장에 못 들어가는데 신천목장인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예뻐 여기 딱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새삼을 다 가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와 파도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멍 때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은 쇠들이 있어 쇠들 너무 예쁘다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관광객들 많이 가더라구. 응. 관광버스도 많이 가서. 개인 버스도 많이 가고 와. 개인차도 많이 가서 거기 차세요. 그냥 가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는 사람. 그래요? 응. 축제한다고 하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도 부르라. 응.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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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여기 거기서 드셨어요? 날씨 쪼니깐 빨리 해도 다 완료네 응 오늘 날씨 쪼니깐 완지 오랜만에 공기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쪼니깐 오늘 내일이면 4월달에 응 시간 좀 빨리 더 간다 날씨 쪼니깐 진짜 빨리 남자 시간을 날씨 쪼니깐 뱁스 날씨 쪼니깐 2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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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